20여 년 전 미재사건으로 남았던 전주파출소 경찰관 피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20년 6개월여 만에 당시 사라졌던 경찰관의 총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자정쯤 전주 금암 2파출소에서 발생했으며 홀로 파출소를 지키던 백선기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백경사가 지니고 있던 38구경 권총과 함께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